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야 오케이 이게 와리가리 아니야? 네 두 번째 게임은 와리가리 와리가리입니다 아니면 이러면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그러면 안다팀 몰랐팀 나눠 쓰시고요 네 공격이야 공격 나 공격이야? 공격 좋아 의자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한 명 두 명 세 명 아까 전에 슬리퍼 이기신 팀 저희는 공격부터 하겠습니다 공격부터 수비로 그럼 자연적으로 아니요 저희 공격부터 할래요 아 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기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열정과 인생을 걸고 열정과 인생을 걸고 어떻게 아까처럼 전력 지점 한 바퀴 오케이 두 바퀴 청춘이니까 두 바퀴 청춘 두 바퀴 그 대신 진짜 아까 민규 아까 전력 지점 안 했어 에이 씨도 슬리퍼 가지고 어 그러면 공격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공격 장마세요 페어 플레잉 페어 플레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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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슬리아 저거 잘 보고 발 떨어져서 찍어도 된다 의자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오케이 가겠습니다 지오멘터 시작 자 여러분 도로도 가능해요 한 발자국까지만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이야 적당히 나가주세요 알아서 납득 가능할 정도로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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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거 맞잖아 이거 아웃이잖아 잠깐만 이거 아웃이잖아 이게 친 거지 도겸이 친 거야 친 거야 맞은 거야 친 거야 맞은 거야 친 거야 친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몸에 맞으면 아웃이고 손으로 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손으로 치면 인정이지 다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승관이 진짜 부담스럽겠다 그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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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아웃 시작 원아웃 1점 원아웃 1점 원아웃 1점 아직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근데 우정 잘 친 거 맞아 그래 형이 쳐갖고 슈왕이 간 거야 그치 어 어 맞아 맞아 너 때문에 하나 형 근데 투수가 좀 앞으로 와줘야 될 거 같아 뒤로 와줘야 될 거 같아 투수가 조금 뒤로 와달래요 헤이 둘 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도로도 가능해요 센스 있게 셋 아웃 오케이 아웃 오케이 잘한다 자 여러분 센스 있는 도로 가능합니다 주션 쳐야 돼 이게 테니스 몰위를 받기 너무 어렵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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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슈왕가 점수 많이 됐네 아니 이게 승승은 승승은 기기가 잘 맞아 승승은 잘 맞아 승승은 잘 맞아 얘들아 눈빛이 고와서 얘들아 눈빛이 아니라 바로 눈빛으로 갈 법이 있어 여기로 가고 얘들아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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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누구 오케이 오케이 3명 2명 3명 어 갈게요 형 목 많이 잡네 오늘 시작 오케이 다 나가라고 어 2점 3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있 5점! 버라지! 우리 아웃! 근데 5점이야! 아! 플레이 아웃이야! 맞아 아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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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이겼어 맞아 맞아 근데 이미 이겼어 몇 점인데? 우리 5점 냈어 그러면 두 바퀴 전략 실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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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 당을 이긴다 진짜! 이긴다 진짜 내가 어? 야 얘들아 애니메이션 같아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짜증나 자 빨리 뛰어라 자 한 바퀴 남았어요 지금 날 찾아서 하고 있어 빠라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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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라톤 동아리인지 알겠다 오케이! 왜 마라톤 동아리? 마라톤 에이스 마라톤 에이스 마라톤 동아리 수영아 에이스네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 걸고 하시겠어요? 야 운동장 그만 뛰잖아 힘들다 아 이제 뛰어라 그만하자 세 바퀴 세 바퀴 운동장 세 바퀴 세 바퀴 한 바퀴면 충분해 한 바퀴 한 바퀴 민규 팀 공격할 거야 수비할 거야? 수위 먼저 해보자 그러면 우리 안다팀 공격부터 갈게요 오케이 안다팀 오케이 다들 첫째가 제대로 네 오케이 시작 파이팅 파이팅 하나 좀 견제해 견제 견제 앞으로 사자 가서 견제 쳐 견제 쳐 그게 약간 부담돼 심리에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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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그거지 그거야 그게 부담돼 네 야 10개만 하면 돼 10개만 그치 그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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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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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뭐 하는 거야 또 이거 뭐 해 또 이런の 또 Omar 야ss 마쳐야 돼 야 coupe 내가 맞춰야 돼 너희 5점의 아웃이에요 5점 아웃 야 원우가 뛴다 전원에 뛰었다 진짜 너무 아파 잘했어 잘했어 야 criticized 춤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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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성, 정성, 정성 얘네 야구부네 얘네 상담부 아니고 야구부네 야구부야 야 왜 공 나만 주워? 너한테만 가 공이 하나 둘 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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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이 민규왕한테만 오네 하나 어? 어? 이미 땅에 아우 진짜 가슴 나겠어 너무 감사하자 나이스 아유 형님 아 처음으로 잘해 야 바로 기억해야 되는데 야 땅굴 있어 땅굴가 떨어지면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잘해 공격 오케이 오케이 진짜 공민규왕님만 가 뛰는대 3명 아까 안 했더니 3명 그냥 오면 빡추 뛰면 돼 열심히 뛰는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시작 오케이 하나 좋아 좋아 느낌 너무 좋아 승관 형 짐 좋아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럼 우리가 칠 수가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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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 형도 앞에 있어도 되더라 셋 오케이 아예 승관이가 못 박혀 앞에 네 네 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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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파울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세신 거야? 파울은 계속 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4개 파울은 왜냐면 상대 팀이 잘못하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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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오 그렇지 어 자기야 왜 그랬어 그렇지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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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4점 5점 6점 3점 4점 4점 나이스 나이스 강웅 소이소 나이스 나이스 강웅 소이소 아니 형이 방금 더 그렇게 형식으로 던지는 거 하지 말자고 아니야 아니야 웬만하면 지금 이제 폭투에서 점수 많이 나거든 어 최대한 잡고 되는 느낌으로 가 민규야 이거야 여기서 회복하면 돼 할게요 회복하자 회복하자 어 오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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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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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몇 점이야 지금? 2점 우리 9점 셋 다스 다스 디에이팅은 보고 있다 야야야 땅볼이다 땅볼 리셋이야 리셋 리셋 나이스 도루 나이스 도루 나이스 도루 나이스 이거 왔어요 이거 왔어요 이거 왔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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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이프 세이프 몇 점이에요 지금? 10점 넘었죠? 12점 나와있어 나와있어 우리를 좋아하네 와 오케이 한 번 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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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전력 짓죠 한 바퀴 자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와 민규 씨 한 바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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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뛰어 더 뛰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재밌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판 더 할래요? 다음 놀이로 갈래요? 다음 놀이로 갈래요? 다음 놀이로 갑시다 다음 놀이로 가시죠 다음 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3분 휴식 후 다음 게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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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de sixth 네 지금은 피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피구가 진짜 추억이 많은 게임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죠 어렸는데 많이 했었죠? 네네 혹시 이 룰이 어떤지 한번 멤버들이 공을 맞을 때 상대편이 정해준 포즈를 하고 맞으면 안 죽는 거 아 뭐야 이거 실드 포즈? 어 실드 포즈 아 오케이 재밌다 그러면 죽을까? 공inander if you like 그러니까 뭐 어려운 포즈를 정해줘야죠 상대가 정한 포즈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던질 때 말아야 되는 거지 던질 때 그 포즈로 맞으면 안 죽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포즈를 했다 이런 포즈를 할 때 맞으면 안 죽는 건데 근데 맞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쫄면 아닌 걸로 하죠 진짜 아우루처럼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 편에서 이쪽 팀들한테 포즈를 정해주세요 여기도 서로 논의하시고요 포즈 어려운 걸로 할까? 어려운 걸로 해야죠 이걸 해야 쫄겠다 꼬발로 무조건 꼬발로 꼬발로 안 짱 꼬발 안 짱 이거 이걸로 할까 이걸로? 승관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피할래 공급 못해 그냥 이것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이런 걸로 할까? 그래 저어 저어 그럼 이걸로 여기는 이렇게? 이쪽 팀이 이렇게 해요 이거 다리 굽혀야 돼요 이거 이 골반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골반은 나오는 걸로 다 같이 한 번 해보세요 칼군무 오케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왼손이 위야? 네 왼손이요 왼손이 위 왼손이 위 이렇게? 우린 디노야? 어 우린 디노 그 대신 이게 안 짱으로 대야 되는 게 포인트래요 안 짱과 꼬발이 돼야 돼요 바로 한 번 해볼까 그러면? 근데 막상 만들어놓으니까 잘 안 할 거 같아 맞고 죽을 거 같아 근데 혼자 남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 혼자 남을 때 비지 말할 거야 혼자 남을 때 계속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 혼자 남았을 때 이걸 계속 하면 계속 살잖아 혼자 남을 때는 이거 세 번 밖에 못 써요 세 번으로 할게요 세 번 갈게요 어 왜 써 봐야지 저 우리 좀 더 안 짱으로 해주셔야 돼요 세 번 짱으로 해주세요 이거 유행하겠다 작년 무궁한 꽃 준비했습니다 이후로 이거 유행하겠다 이거 좋아요 이거 유행하겠다 이거 좋아 이거 그런데 아니더라면 너무 무서워 üne하고 골맞아야 돼 진짜 일심동치 저 Chelsea 우리 더 슈아하 Four go 있다 슈아하 Four go 있다 라이rendre 라이idd다 야 어쩜 근데 처음 죽어도 좋아 디노야 네가 잘해줘야 돼 맞아 오히려 좋아 네가 잘해줘야 돼 야 혹시 모를 불사가 야 어쩌면 근데 처음 죽어도 좋아 디노야 네가 잘해줘야 돼 맞아 오히려 좋아 네가 잘해줘야 돼 혹시 모를 볼 때 디노 우리 자리인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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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돼 좋아 좋아 여기로? 포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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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짝 늦었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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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 이거 대박이다 이거 실드 실드 너무 실린다 이거 야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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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에서 살리는 거야? 나이스 형 이거 규칙 너무 잘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잠자면서 고민했어 형 김민규 높이 던진다 바로 준비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디노 들어와 어 나 들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디노 들어와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잠들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잠들었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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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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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려줄까 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야 뭐 하는 거야 야 저거 뭐야 뭐 하는 거야 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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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받아줬어야죠 네 다시 가시죠 이게 뒤돌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뒤를 오격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등은 없다 등은 없다 바로 바꿔야 돼 등은 없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한 명이 있어야 돼 인정 인정 이게 그냥 할 때 무서워 웃긴데 막으니까 멋있다 막을 때 멋있다 저 포즈 안 했으면 안 맞을 미치지 않나 나 사실 되게 비껴 나갔거든 어 살았어 한 명 한 명 더 가 한 명 더 가 나이스 아웃 아 틀렸어 틀렸어 너 약간 이랬어 약간 아마추어였어 한 명 살아 우리 우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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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부터 살리는 거 없어요 오케이 안 뜬나요 이러면 없어 없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니가 니가 아 좋아 좋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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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거렸잖아 풀리면 안 돼 풀리면 안 돼 저것도 맞는 순간에 딱 이거 있어야 돼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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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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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어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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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이거? 근데 약간 돌아가진 말자 이거 맞이잖아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 인정 이게 올라가 반동이 가니까 이게 인정 인정 별루스 맞추려고 렛츠고 렛츠고 참전 조슈아 등 맞추면 돼 등 맞추면 등 맞추면 죽어 형이 등 등 아니야 아 등 맞으면 죽어 등 안 되는 걸로 아 근데 그거 인정이다 그거 인정이다 아니 이거 되는 거 맞아 지금? 어 되는데 등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등 맞 야 포즈를 바로 뒤로 바꿔야 돼 그렇게 아우 까비 이거 미끄러워 딱 형 같아요 형 주님 같아 어머 아빠 밟고 밟고라기 등을 노리셔야 돼요 등을 오 나이스 그렇지 민규야 주윤이 일어나 명호야 명호야 명호 야 패스 패스 야 그냥 잡아 아 민규야 패스를 해 패스를 도겸이 있다 도겸이 어 어 어 이거 넣었어 쟤가 넣었어 쟤가 넣었어 얘네 거 얘네 거 아 이거 아 도겸 맞췄어야 되는데 하 때려 등 아이고 못 잡았어요 오케이 오 깔끔한 방어 이제부터 제안 둘까? 앞으로 한 사람당 네 번씩 그래 그래 오케이 지금부터 한 사람당 네 번씩이에요 네 번 한 번 두 번 두 번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김민규 주윤아 명호야 S컵스 한 번 한 번 한 번 원하 우리 거 원하 우리 거 우리 거 나 두 번 한 거야? 아 넌 두 번 S컵스 두 번 나 두 번 쟤네들이 한 번씩 아 잠깐만요 겁적으로 쓰게 해야 돼 아 미안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오 타자 이제 흥미진진하다 으악 오 수고했어 어 이제 마지막 남았어 되게 맛있다 으악 오 야 민규 한 번 남았어 알아 알아 한 번 유지해 한 번 유지해 한 번 유지해 됐었어 됐었어 야 유지해야 돼 이거 유지해 이거 유지해 아까워 이거 유지해 아까워 형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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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해 한 번 유지해 중심을 너무 잘 잡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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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유지한다고? 야 등을 안 보이네 와 고 너무 잘하네 어 풀린 거 아니야? 아 저거 오 번호 표정까지 완벽해 표정까지 완벽해 우와 어 오케이 아 진짜 나오시다 준이야 준이야 아 너 등 맞았어? 등 맞았어? 여기 맞았어 아 나가 저 혼자야 어 번호의 혼자네 졸리는 거 있으니까 너는 안 끝내듯이 한 번에 졸리는 것도 있어 오호 야야야 잡아 쉽게 보면 잡아 날씨 야 나 살려줘 너 남았냐? 어 남았다 어 내가 너 등을 지켜줄게 뭐 하는 건데? 나 아이템이 없어 아 오케이 버논이 잘한다 버논이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버논이 좋아 어 형 나다 돌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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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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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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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1번 안 웃었어 한 번 더 이제 공 한 번만 잡거나 피하면 돼? 재밌네 이거 웃기네 돌려 돌려 내발 나이스 오~~ 오케이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동작 체인지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거 없고요 동작을 팀에서 10번으로 할게요 된거고 두 명이 같이 써도 하나에요 오케이 세븐티드 아무 동작 없냐? 컬코 뭐야?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돼요 오케이 이거까지 해야 돼요 야 바로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야 우리 뭐야? 우리도 안무를 해줘 안무로 세븐틴 안무로 락 위즈? 락 위즈 락 위즈 키스 타입 락 위즈 타입 그냥 계속 해야 재미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한 번이면 좀 재미없긴 하지 두 번 두 번 한 사람 두 번 그럼 양심껏 세 번씩 해 오케이 양심껏 세 번씩 자기가 기억해야 돼 너네가 세 양심껏 세 번 시작 고! 일단 무조건 마지막에 써야겠네 레벨 야 이거 가수 인생을 걸자 그래 가수 인생을 걸고 양심껏 해 피구의 가수 인생까지 걸어 안 무서우니까 빨리 던져 뭐하니? 원래 승관이는 구글정보 샤이 못해 우리 일렬로 다 수영 가려줘 수영 다 가려줘 나를 가리게 해야 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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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 저건 또 뭐야 누가 해야 돼? 이거 공작새 공작새야 하나 둘 셋 진짜 못 던져 별 효과가 없었단 너무 못 던져 너무 못 던져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해 던지라 지가 던지려야 돼 누가 이해 던지려야 돼 아 진짜 빨리 아웃되고 저기 나가있어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해? 어 빼고 하냐 어 뭐야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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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많은 노력과 열정이 비용하나 이래 혼자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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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뭐지 오케이 좋았어 범아 좋았어 범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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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야 승강아 너무 못 타네 너무 못 타네 잘했어 너무 미안해 조경이 잘 던져 내가 한번 던져라 동전 안 쓴 거 아깝다 뭐야 멋진 척 왜 하는 거야? 야 항상 왼쪽 어깨를 주고 있어 왼쪽 어깨를 주고 있어 왼쪽 어깨를 왼쪽 어깨를 주고 있어 왼쪽 어깨를 그래서 암버가 바로 들어가는 거야 와 한 번 야 한 번 쓰는 데 많다 나이스 어 준 형 맞았어 아니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대지도 맞았어 아 진짜? 나이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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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했어 맞고 어 맞고 했어 나이스 와 나 머리 다 본 거 같은데 쿠프 형 민기 형이야 민기 형 거야 어 준 형 너가 가요 너가 가졌어 뭐야 나 줘야지 귀여워 그렇지 삼각지를 만들라고 아 미안해 준 형 나이스 나이스 땅 맞고 맞으면 안 죽어요 네 땅 벌 안 죽어요 나이스 와 너무 힘들게 한다 나이스 나이스 와 공까지 얻어왔어 나이스 공까지 얻어왔어 나이스 준비 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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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 누르니까 펼쳐지는데 안 나왔네 공 맞고 펼쳐주는 인형 같아 호명아 바로 던져 호명아 바로 던져 어어어 호시 형 와 미안해 미안해 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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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호시 형 바로 뒤에 틈 호시 형 바로 뒤에 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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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등 맞추려고 했잖아 등 맞추려고 했잖아 호시 형 호시가 피구를 좋아하네 아웃이다 아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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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죽여 미안 대장애 타고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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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탈 탈 이게 잘 타져 아까 나왔다 오늘 바지 대잔치 바지 터졌는데 아무리 대장애 남kor 저 자리번., 같은 팀한테 쟀 wije 야 나 갔다 올게 나 갔다 올게 오케이 등 오케이 등 등 맞았다 등 맞았다 등이 열리네 Things are 아니라 등이 열린 동작이야 등이 열리잖아 무게 열리잖아 함성이래, 함정 한속 틈아 진우야! 진우야! 바로! 나이스! 바로!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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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명 남았다! 두 명! 레츠고! 그러게 우리도 두 명 남았어요. 저기요! 저기요! 그러면 죽이는 거 안 한다. 헐! 예! 진우야! 나이스! 죽였다! 죽였다! 우리 팀 너무 잘해. 그러네. 잘한다. 아 이거를 많이 못 썼다 우리가. 이게 너무 등이야. 야 이제 나 학원 가야 돼. 나 밥 먹으러 갈래. 그래. 야 나랑 똑같이 먹으러 갈 사람! 나! 같이 가! 레츠고! 레츠고! 쟤랑 언제까지 놀아줄 거야? 얘네 진짜 종이 비운다. 안다 안다 다 안다. 고생했다 안다. 슛! 슛! 아 뭔지 뭔지! 얘들아 방학 잘 보내. 잘 보내. 잘 보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 야 준이가 한번 해야지. 준이 해보고 싶었을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는데? 림보 치자 림보. 도겸이 뒤에 칼금으로 붙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림보 림보. 부자 언제까지 할 거야? 허리 아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리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리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잘랐어. 안 잘랐어. 못 잘랐어. 그대로 와 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저거 해야지 저거. 너 이리 와. 승관아 이리 와. 아니 난 마지막에 했잖아. 너 하면서 하는 거야 빨리. 억울하잖아. 림보 쳐주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너도 왕이야. 억울하잖아. 내 뒤에 칼금으로 붙어줘. 알았어 갈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상관이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상관, 상관. 상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전원으로 임복 챌린지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원은 안 끝내보자 계속.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